이리와 앉아 덕구 거기 앉아 어 고기 앉을래? 옳지 앉아 어 닭고기랑 두부랑 단호박이랑 먹자 뭐부터 먹을까 닭고기부터 먹어야겠지 고기 고기 짱아 오구 아유 예쁘게도 먹어 오순이 소주 덕구 두부도 두부 블루 밥이 급했어 블루 맨날 급해 블루 맨날 급해 두부 고기 아직 조금 따끈따끈하다 호박 마지막에 먹자 고기 먼저 먹자 오구 이리와 고기 먹자 아빠한테 이쁜짓 이리와 또 아빠한테 가야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야 아야 소주야 살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오구 또 왔어 오구 또 왔어 고기 덕구 불러봐 덕구 이리와 덕구 덕구는 가 덕구 이쁜짓 하러 갔지 오구 차례 덕구야 꼬기 덕구 왔어 불러도 안갈거야? 불러? 불러! 불러 가는데? 더러워 불리야 니 차례 될려면 멀어서 갔다와도 돼 불러! 안와 어우 청석이 또 졸려야겠다 어 미안 덕구 차례인데 엄마가 불러줄뻔했어 덕구가 움찔했어 덕구가 움찔했어 지금 어우 짱아는 이제 부르지도 않는데 갔어 먹을만큼 먹었어 어? 짱아야 많이 안 먹었는데 벌써 고기와서 기다리는거야 고기와서 기다리는거야 고기와서 기다리는거야 고기와서 덕구 이리 와야지 덕구 이렇게 멀리 있어 벌써 배불러? 우리 오구 엄마가 두부를 안 굽고 생두부를 주니까 맛이 덜하지 지금 기름에 구워왔어 기름에 구워왔어야 되는데 기름에 안 구워준다고 맨날 돼지기름에 튀겨주다가 그냥 살짝 데워만 줬니까 별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덥구 불로 두개 먹는거야? 먹어 먹을거면서 그래 단호박 마지막이야? 다 먹었죠? 먹고 단호박 달달해 다 먹었어 이거 이제 닭고기 국물하고 두부 국물 깨끗이 먹어 오구 어디가 이제 똥 싸러가 오구 똥 싸러 간다 오구 똥 싸러 간다 가자 오구 멀리 가서 싸 앞에 싸지 말고 가자 쭉쭉 가 가자 가자 똥 싸러 가자 가자 언니 가자 이리와 오구 이리와 가자 이리와 오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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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 쭉 쭉 쭉 쭉쭉 쭉쭉 쭉 가자 가자 니가 여기서 쐈지 맨날 이리와 가자 일로와 오구 이리와 옳지 저렇게 덥구처럼 멀리 가서 싸라고 오오오